플랫폼을 통해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찰스 로봇 다이는 살아남는 종은 당하거나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향장, 흑당, 천안 오성 초등학교 5학년 김도현, 기하 내용 같습니다. 참여를 해줬다는 것이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모든 지도교사 손님, 교장 손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련의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장학사님께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교육장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